오늘 이 모델은 전원을 켰을 때 제대로 부팅이 안 되거나 그래서 화면이 안 뜨거나 해서 삐삐 소리만 나고 화면이 안 떠서 가져오신 건데요. 지금 제가 그래픽카드는 제거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이쪽에 접촉이 좋지 않으면 삐삐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화면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빼고 그래픽카드도 빼서 주우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우개로 이 부분을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기판 주우개가 있긴 한데요. 이런 기판 주우개는 여기를 마모를 많이 심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일반 주우개로 가지고 주우개가 삐지나도록 닦아주고 이렇게 부스로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메모리도 빼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도 이 부분을 닦아가지고요. 다시 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금색 부분이 반짝반짝할 때까지 닦아줍니다. 반짝반짝할 때까지 닦아줍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릎게 산화가 되어서 접촉이 상당히 안좋아지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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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